했습니다. 자 계속해서 다음번에 좋다. 인사하세요. 청년회원이 살아 숨쉬는 사람을의 대표 민영 이유정입니다. 알수 Frage 4 나의 나의 다른 사랑 내 너를 어떤 스스로 맺다고 보니 그 앞에 일어난 모든 호주 친구 만나러 가요 그분이 웃긴 온 그분이 숨은 부산 뿐이 걸어가면 저기 다시 보여요 나는 나만 그날 나도 이쁘게 돼 탈종이처럼 이스라엘 국가로에 헤이야야 나만 그날 나도 이쁘게 돼 그분이의 능력을 잘해볼게 그분이의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이의 무한다든지 그리고 그분이의 일어난 모든 호지 이의 나이니와 함께 그는 그분이의 나만 그로에 모든 걸 외국인의 나만 그로에